자, 그 모든 것, 그게 의미하는 모든 것은 My mom really, 정말로 had been squeezed 스퀘이지 하면 짜졌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동태죠 그러니까 그 Minotaur, Minotaur가 엄마를 갖다가 그 목을 갖다가 졸라서 없애버렸죠 그 의미입니다 스퀘이지 하면 짜버렸다 엄마는 짜졌다, into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러니까는 사라져버렸어요 Dissolve, 녹아버렸어, into yellow light, 그 노란색 빛으로 그때 당시 엄마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셨죠 I was alone, 나는 혼자였다 An old farm, 자, 고아다 I would have to live with, 나는 살아야 된다 I would have to live with 누구랑? Smelly Gabe, 자기의 의붓아빠죠 No, 안 돼, 말도 안 돼 That would never happen,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 아빠랑, 의붓아빠랑은 살지 않겠다 I would live on the street first, 자, 거리에서 먼저 살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거지처럼, 홈리스처럼 살겠다, 그 말이죠 I would pretend I was 17, and join the army, 그리고 pretend 나는 17살인 것처럼, 척할 것이다, and join the army, 그리고 군대에 가입할 것이다 자, 군대 들어간다 I would do something, 무언가를 할 거야 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Grover는, Grover was still sniffling 여전히 훌쩍거리고 있었어요 The poor kid, 아, 불쌍한 녀석 Poor goat, 불쌍한 염소 녀석 다시 말을 바꾸죠 Sater, I'm thinking Sater Whatever, 뭐든지 간에 Looked as if he expected to be hit 자, looked, 보였어요 As if, 뭐 뭐 하는 것처럼 마치 뭐 뭐처럼 He'd expect to be hit 얻어 맞을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한 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I said, it wasn't your fault 그건 너의 잘못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Yes, it was 맞아, 내 잘못이야 I was supposed to protect you Be supposed to 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 너를 돌보기로, 너를 보호하기로 난 되어 있었는데 난 그러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Did my mother ask you to protect me? 우리 엄마가 ask you 너한테 요청했냐? 날 보호해달라고? No, but that's my job 그게 나의 job 일이다, 임무였어 I'm a keeper 나는 키퍼야 그러니까 유지하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At least 적어도 I was 나는 자, 여기서는 I am a keeper라고 해놓고 I was를 했죠 나는 키퍼인데 말을 잘못한 거죠 한때는 적어도 나는 더 이상 키퍼가 아닐 거라고 박탈당할 거라고 그 자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I was 한때는 적어도 나는 키퍼였어 But why, 왜 I suddenly felt dizzy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다가 Dizzy 어지럽다 어지러움을 느꼈다 My vision is swimming 나의 vision 앞에 시각들이 swimming 수영을 한다 그러니까 빙글빙글 돈다 그런 말이겠죠 자, 좋은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Don't strain yourself 자, 무리하지 마라는 말이죠 Don't strain yourself 뭔가 누군가가 뭐 이런 얘기를 무슨 무리한 행동 몸이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Don't strain yourself Grover said Here 여기 있다 He helped me hold my glass and put the straw to my lips 자, 나를 도와줬어요 그 glass 컵을 잡는데 유리컵을 잡도록 and put the straw straw 하면 뭐예요 빨대죠 빨대를 갖다가 내 입에다가 갖다 대줬다 그 말이죠 이제 내가 힘들어하니까 I recoiled 자, recoil 하면 움찔하다는 그런 맛이 자, 그런 말이에요 I recoiled at the taste 맛이 맛에 움찔했어요 어, 이거 맛이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를 때 이제 그런 반응이죠 Because I was expecting apple juice 나는 뭘 기대했어요 나는 사과 주스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It wasn't that at all 전혀 그런 맛이 아니다 전혀 그게 아니었다 전혀 at all It was chocolate chip cookies 그거는 초콜릿 칩 어, 이제 쿠키였다 자, 어떤 쿠키냐 liquid cookies 자, 액체로 된 쿠키 and not just any cookies 그냥 쿠키가 아니라 just any cookie my mom's homemade 홈메이드 하면 직접 만든 blue chocolate chip cookies 엄마가 늘 만들어주던 buttery 버터가 버터 맛이 가득하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and hot 어, 따뜻하고 뜨겁고 with chips chips still melting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초콜릿 치푸키를 구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위에가 아직도 그 초콜릿 칩이 녹고 녹고 있어요 이제 막 빼내면 자, drinking 마시면서 my whole body body felt warm 따뜻함을 느꼈어요 내 몸 전체는 and good 좋았어요 full of energy 에너지가 가득 차 있었고 my grief didn't go away 나의 슬픔은 didn't go away 사라지지 않았지만 but I felt as if my mom had just brushed her hand against my cheek 자, 나는 느꼈어요 마치 as if 엄마가 had just brushed her hand 그녀의 손을 against 자, against란 말은 뭔가 보통은 저항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손과 머리가 맞닿으면 서로 어때요 미는 그런 느낌인거죠 그래서 서로 맞닿을 때 against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brush your hand 손을 갖다가 against 내 볼에다가 이렇게 문질렀다 그런 말이 되겠죠 give me a cookie 나한테 쿠키를 주고 the way 여기는 방식 she used to 그녀가 하던 방식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쿠키를 줄 때 뭔가 특별한 방식이 있었나 보죠 퍼시야 와서 쿠키 먹어라 뭐 이런 말을 했던가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쿠키를 주고 내가 언제 when I was small 내가 어릴 때 and told me 말을 했어요 everything was going to be okay 모든 건 다 going to be okay 괜찮을 거라고 이제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 그리고 before I knew it 자, 이 표현도 좋죠 내가 알기도 전에 그것을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알기도 전에 I drained drained 하면 물을 빼다는 말이죠 원래 근데 여기서는 glass 그러니까 컵에 있는 그걸 다 마셔버렸단 말이야 다 물을 빼버렸다 그러니까 다 마셔버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 내가 알기도 전에 I stare into it 그 안을 쳐다봤다 stared into it I just had a warm drink 방금 따뜻한 음료를 마셨는데 but the ice cubes hadn't even melted 하지만 아이스 큐브는 그 얼음 조각들은 hadn't even melted 심지어 녹지도 않았다 참 신기한 것이죠 이렇게 따뜻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아이스는 그 자체는 녹지도 않았다 참 먹어보고 싶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